집에서는 옷이 비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빵빵빵! 수영장 가고 싶다. 빵빵빵빵! 오일이 진짜 시작하네. 아, 지금 그렇죠. 삐삐리빰삐꼬. 저희는 휴가철에 놀리게. 일어나, 일어나. 휴가철에 저희 공연 다녔죠. 빵빵빵빵빵빵. 삐삐리빰삐꼬. 물진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기분이 납니다. 그때. 즐거웠어요. 그때 잠깐 연휴 기간이어서 이제 다들 놀았었잖아요. 1박 2일씩 묵고 그랬었는데 저랑 새는 물에 젖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안 나갔었는데 나머지 새 멤버들이 나가서 아주 홀딱 젖어갖고 왔더라고요. 그렇죠. 특히 예은 양이. 본인은 자고 있었죠? 예은 양이 아주 그냥. 하하하.